안녕하세요 킹이입니다. 요즘 저는 벨브사의 신작 모바 게임 데드락에 푹 빠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런 류의 게임에 이렇게 푹 빠져본 게 얼마만인가 싶네요. 저는 여러 캐릭터들 중에 워든이 가장 마음에 들고 그래서 워든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워든 만큼은 제가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워든에 관한 정보나 팁 그리고 아이템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워든은 딱 중박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안 좋은 캐릭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S급 티어의 캐릭터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낮은 MMR 구역에서는 양학도 가능한 캐릭입니다. 캐릭터의 공격도 근거리나 원거리가 아닌 중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캐릭터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게임 초반에 엄청 세고 주반에 확 약해지는 구간이 있었다가 후반에 다시 좀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약해지는 그 타이밍에 소울 파밍을 잘 해주셔야 하고요. 중박 캐릭터인 이유 중 또 하나가 스피릿이랑 총기 데미지를 같이 올려줘야 그만큼 세지는 캐릭터입니다. 총기 데미지도 올려주면서 스피릿 쪽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궁을 썼을 때 막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이템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템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캐릭터라서 딱 이거다라고 정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이템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지 그쪽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은 요 미스틱 버스트 랑 미스틱 리치를 둘 다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개를 먼저 가져갈 땐 어떤 경우냐? 바로 상대방이 저의 1번 스킬이나 3번 스킬의 무용지물일 때 그리고 굉장히 쉽게 맞아줄 때 이 두 개를 먼저 챙겨주겠습니다. 이게 스킬 데미지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번을 못 피한 적이 그냥 즉사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MMR이 조금 높아지면은 웬만해서는 이 3번을 막고 도망을 안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 미스틱 버스트를 먼저 올려주신 후에 기본 탄창을 챙겨가지고 디나의 신경전을 꾸준히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 미스틱 리치를 올려주시고 초반에 말리지 않았을 경우 이 7개는 다 사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소울이 모자르는 조금 말린 상황이다 하실 경우에는 이 스피릿 부츠나 클로즈 쿼터스를 그냥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일단은 먼저 미스틱 버스트를 올려주고 그 후에 기본 탄창을 먼저 올린 뒤에 그리고 미스틱 리치를 그 후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올린 후에 엑스트라 스테미나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슬로잉 헥스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잉 헥스를 먼저 챙겨주시면은 이 슬로잉 헥스를 걸고 그 적에게 3번을 스킬을 같이 쓰면은 웬만한 뚜박이 적들은 피하지를 못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헥스를 먼저 걸어주고 이 3번 스킬을 쓰면은 웬만하면은 적이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3번 스킬로 인해서 저항 없이 갇힌 적의 머리를 총으로 쏴주시면은 아마 그 라인저는 이미 이기신 거나 다름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이제 플릿풋을 가져가 줄 것입니다. 저는 보통 여기다가 놓는데요. 요거를 챙겨주는 이유는 이 3번 스킬을 맞고 도망치려는 적을 쫓아가기도 좋고 내가 라인을 먼저 이긴 후에 다른 라인 로밍 다녀갈 때도 이 스킬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워든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궁이 채널링이라는 건데요. 궁 채널링을 하다가 역으로 죽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궁을 키고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서 궁을 쓰고 이 플릿풋을 쓰면서 빠르게 진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데는 필수 스킬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후 다음 스킬을 가기 전에 이 슬로잉 블랙스를 가는 것도 좋고 여기 총탄 체력 흡수 정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가시는 경우가 보통은 좋고요. 그 후에 다른 것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플렉스 칸이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요 퀵실버 재장전을 사주시고요. 요 퀵실버 재장전은 플래스크 1번 스킬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알을 다 쓰시고 재장전을 하기 전에 1번 스킬을 던짐으로써 바로 재장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장전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DPS도 확 올라가고 라인 클리어하기나 파밍을 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골라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쎄신 상황이거든요. 이만큼을 샀다는 거는 그만큼 쏠도 많이 축적을 해놓았고 라인전도 웬만해선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이 궁쿨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쿨다운을 사주셔가지고 궁쿨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슈퍼리얼 쿨다운도 궁에다가 넣어가지고 궁쿨을 88초까지 1렙일 때 88초까지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궁이 채널링이라는 단점을 빼고는 워든의 밥줄이나 마찬가지인 스킬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Duration Extender 요거나 또는 요 보이스티퍼스를 뺄게요. 그리고 개선된 범위 요거를 4번 궁이랑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궁이 쿨도 적어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또 요 슈퍼리얼 듀레이션까지 사용을 하시면은 그만큼 궁이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워든이 궁만 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은 아마 쉽게 죽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팀이 말려가지고 요 플렉스 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실 경우에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미스틱 버스트를 제일 먼저 팔아주세요. 왜냐하면 초반 라인전용 아이템이지 이거 후반에는 진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스킬입니다. 어느 정도 궁이 쓸만해졌다 하시면은 이제 무기 데미지를 차츰차츰 올려야겠죠. 여기서 좀 더 소울 파밍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좀 더 약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포인트 블랭크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소울을 충분히 모아서 크리플링 헤드샷을 먼저 가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10킬 0데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잘 큰 경우에는 이 유리 캐논, 유리 대포를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도인 캐릭터라 가지고 스킬이라 가지고 이거를 먼저 가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잘 못 컸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지금 상황이. 이럴 때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소울이 진짜 너무 안 모인다. 이 정도로 말렸다 할 때는 힐베인 같은 것도 가져가셔가지고 좀 더 생존력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나는 잘 컸는데 이제 헤이즈가 잘 큰 나만 잘 커가지고 나만 이제 노리고 계속 뒤에서 재우고 막 괴롭힌다. 이럴 때는 이제 메탈 스킨 가주셔서 이거 헤이즈가 궁 쓸 것 같은 타이밍에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헤이즈가 아마 좋아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앞전에서 궁을 키고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탱킹 역할이 필요한데 레이스가 이제 스턴 같은 거 걸어가지고 내가 궁이 계속 캔슬이 나고 있다.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언스토퍼브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쉐도우 위브 같은 거를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총을 쓰는 것보다 궁을 켜주고 앞장서는 게 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궁에 보다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비의 반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디비널스 케블라 같은 거를 가져가 주시면은 궁을 켰을 때 탱킹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리치 역시 궁을 켰을 때 생존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만약 궁 한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나는 탱킹을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플렉스까지 다 챘는데 이제 아마 여기 생명 쪽에 좀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넣을 게 생명 쪽밖에 없다 하시면은 리치 아니면 이니비터 이쪽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워드는 총알이 많이 모자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기본 탄창은 거의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좀 수월하실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총알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은 이 타이타닉 매거진을 그냥 챙겨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지금 투자한 것만 봐도 아마 한 50분 게임 이상 가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아마 게임 결과는 나온 상태일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 유동적으로 눌러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것들 하나 써보고 싶다. 뭐 뱀피릭 버스트가 괜찮은지 이런 걸 써보고 싶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 올리는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 스킬은 저는 1번을 무조건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다음 스킬 찍으려면 400소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400소울 모으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완전히 이렇게 붙어가지고 싸움이 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MMR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나이 신경전이 주지 이게 막 초밤 1렙부터 막 이렇게 대판 싸우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저는 무조건적으로 1번을 먼저 가가지고 1번으로 이렇게 견제를 해줍니다. 이게 1번이 생각보다 꽤 아프기도 하고요. 쿨도 짧아가지고 적들 피 기분 좋게 빼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디나이 싸움 같은 경우는 주로 적들 피 빼놓는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소울은 주로 그냥 얘네 미니언도 신경 안 쓰고 막타만 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상대 적이 보이면 상대 적을 집중적으로 쏴가지고 피를 갉아먹고 1번 스킬 던져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이 힐링 미니언만 그냥 빠르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디나이 당하더라도 저거 하나만 디나이 당하고 만다 라는 마인드로 쟤만 먼저 빠르게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막타 아니면 그냥 적을 쏴주고 적에게 이거 플라스크 던지고 이러면서 적피를 그냥 빼놓는 게 초반에 소울이 말리더라도 내가 킬 먹어서 이 소울 메꾸겠다 하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워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실 때가 베스트에요. 자 이제 소울이 400개가 모이면 바로 두 번째 스킬로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찍고 이 업그레이드도 3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근데 만약에 상대가 좀 만만치가 않은 상대다 그리고 이 3번 스킬을 너무 잘 피한다 이런 캐릭터라면 그냥 1번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이 라인 견제를 계속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스킬 짤짤이 견제로 내가 이 라이너의 피를 더 깎는 게 중요하다 하면 이 1번 플라스크를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만약 내가 이 3번 스킬을 썼을 때 이 적이 잘 못 피하는 애다. 그래서 내가 이 머리를 때리기가 너무 쉽다 하시면 3번 스킬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듀오 라인에 쓰게 됐다. 그래서 다른 친구랑 같이 라인을 선다 하면 그냥 볼 것도 없이 3번을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초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한타 싸움이나 아니면 라인 듀오 싸움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그 다음에 저는 이 3번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신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쿨다운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이거 3번 스킬을 12초 간격으로 훨씬 더 자주자주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천 소울이 다 보이시면 궁을 먼저 찍어주시고 이제 헥스 먼저 걸은 다음에 이거 3번 쓰시고 바로 궁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묶여있는 애한테 다가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적이 묶인 채로 금방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라인저는 진짜 엄청 잘하는 빈딕타 만나서 게임 터지거나 아니면 스킬 다 맞추는 패러독스 같은 애들 라이너로 만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거의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적당히 스킬들 1렙 스킬 이거 2번 1렙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1번을 한 번 더 찍어주셔서 이 1번하고 3번이 2렙로 되게끔 하고요. 그 후에 이제 궁을 많이 쓸 경우에는 내가 이제 4번을 먼저 찍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2번을 쿨다운을 내려가지고 보다 더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든 스킬을 2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후에 뭐부터 마스터를 하느냐 여기서는 궁을 먼저 무조건 마스터를 해주시고요. 그 후에 3번 스킬을 마스터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2개가 남잖아요. 이때까지 게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대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스피릿 데미지가 너무 아프게 들어온다 그래서 스피릿 탱킹이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 2번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요. 무기 데미지가 너무 아프게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 사격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내가 이 1번 스킬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1번 스킬을 먼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2번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반 갈수록 이 스피릿 데미지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워든에 대한 기초를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가 정말 마음에 들고 지금 보시면 제가 안타깝게도 최근에 3연패를 하기는 했는데 워든 그래도 50% 이상은 승률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게 근데 팀이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기기 힘든 경우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2킬, 11데스 이런 패러독스나 아니면 여기서 진짜 문제는 여기 목표 피해 보시면 91밖에 안 나왔죠. 그 라인 클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피해가 이런 식으로 90일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워든으로 웬만해서는 50% 이상 나오는 쪽에 속하는 것 같고요. 제가 mmr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워든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처음 해보시는데 어떤 캐릭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좀 다들 캐릭터가 어렵다 하시면은 한번 워든 한번 해보세요. 워든이 굉장히 쉽고 재밌고 초반 특히 mmr 낮을 때에는 굉장히 셉니다. mmr 올라가도 어렵지 않고 잘하면 캐리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